아 시청자 여러분 아 이게 비도 멈추고 그래 가지고 내일이 이제 미션이잖아요 내일 6키로 뛰는 거 미션 인데요 와 비 오고 그래서 습해서 그런가 와 무지하게 빡세네요 이렇게 지금 오늘 좀 몸 좀 풀려고 나와 가지고 아 지금 몇 바퀴 뛰지도 못하고 좀 또 다리 풀려 가지고요 아 러닝머신이 쉬운 것 같아요 에 아 아 바닥 너무 힘들고요 지금 완전 땀으로 몇 감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몇 감고 있습니다 날씨 너무 많이 더워요 지금 아 아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이제 더위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하니까요 항상 어 더위 조심하시구요 하여간에 실패할때 실패하더라도 최대한 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응원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구요 저녁식사 맛있게 드시구요 양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